아 전면이 쳐다봅니다. 안 봐 들어올 수 있어. 못 봤지? 봤는데? 세자지? 그럼? 무슨 권투체육관이라네? 뭘 하려고 그러니? 엄마 권투체육관이요? 스파링하는 건 아니겠죠? 에이 죄송합니다. 뭐야 진짜 닉네즈 뭐해요? 야 너는 굳이 조그만한 애가 굴러 오려고 그래.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. 자 이번 게임은 전선의 주먹입니다. 운다. 지금이 진짜네. 여자들끼리 한번 붙게 해주세요. 꿈싸움 할 거 아니야? 뭐 붙게 해드려요? 여자들끼리. 좋죠? 네 알겠습니다. 송주 나와. 야 내가 볼 때 니가 안 될 거 같아. 각 팀의 대표가 블랙으로 끼고 100명씩 미니에 올라가서 그래서요. 공을 풀고 계시면 갑자기 미션이 만들어져요. 오오. 우지는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선빵 날리기 이런 거 아니죠? 우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까? 하필필필 지기.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쨌든 이 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. 야 우리 팀에는 검토 한번 해보는 거 없냐. 쟤는 지금 저런 거 다 껴주고 그러는데. 어휴. 자 모자 뒤로 꺾어서 써주시고 얼굴 잘 보이게. 그 다음에 안경 버스. 안경? 어휴. 안경 버스. 안경 버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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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익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옆구리 앞 바꿔. 진짜 맞았어요. 진짜 맞았어요. 아 또. 아 주먹을. 아 어디 쳐. 아 이거 진짜 뭐야. 아 진짜 권투는 아니겠지. 괴리하고. 어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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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야. 야. 어 어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야. 오 왔어 왔어. 오 왔어 왔어. 오. 오. 와 으. 뭐 Vis. 오. 아 깨끗어. 큰 사걱. 아. 아. 이렇게. 팍. 팍이. 안 깨지는데